평택지제역 그 중에서도 평택교통의 유충지인 평택지제역 MS1타워는 1호선 SRT KTX 평택지제역을 통해 강남수서역까지 약 20분대에 닿을 수 있는 뛰어난 서울 접근성으로 성공의 필요충분 조건을 모두 갖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또한 경부선과 연결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의 최대 수혜지인 평택지제역은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KTX와 SRT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일본 국도와 인접해 있어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까지 탁월한 광역교통망으로 성공 비즈니스의 속도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 브레인시티, 쌍명자동차를 품은 넘버원 입지의 평택지제역 MS1타워는 대규모 개발 호재를 품은 곳입니다 K반도체 전략의 중심인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총 171조 원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첨단 파운드리 공정 생산 라인을 6개 돈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첨단산업 인프라에 대한 가치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 3캠퍼스가 2023년까지 완공되면 3만 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 효과로 절대적 미래 가치가 함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지제역 MS1타워의 가치를 높일 또 하나의 이슈는 브레인시티의 개발 비전입니다 첨단산업센터 브레인시티 안에 카이스트 삼성전자 산학연구소가 들어서게 되면 최고 수준의 글로벌 산학클러스터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 인력 및 연구 인프라가 형성되는 풍부한 배후 수요로 평택지제역 MS1타워의 미래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택지제역 MS1타워는 규모에서도 존재감이 남다릅니다 지하 2층, 지장 17층에 이르는 평택 최고층의 압도적 규모에 1번 국도 8호와 변화하는 평택 스카이라인의 중심으로 독보적인 랜드마크가 됩니다 투자와 가치를 높이는 공간 설계까지 차원이 다른 평택지제역 MS1타워는 효율적이고 쾌적한 업무를 위한 드라이브인, 발코니실, 테라스실 등 입주사의 니즈를 반영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들어서는 순간 웅장함이 느껴지는 로비 입주사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세미나실까지 특화된 공간 설계는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워라벨과 도심 속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가깝게는 장안천이, 건물 안에는 휴게정원과 옥상정원이 함께하는 친환경 녹지 공간이 어우러져 누구나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최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넘버원 트래픽 넘버원 로케이션 넘버원 랜드마크 미래가치가 빛나는 핵심 입지와 단지 주변의 쾌적한 환경 독보적 랜드마크 외관까지 역대급 비전 위에 성공 사옥을 세웁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끄는 넘버원 초이스 평택지제역 MS1타워